지금은 헤라엄마가 영체방에 있는 크라이오를 하신다고 해서 크라이오 현장을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있다가 헤라엄마가 크라이아! 크라이아! 크라이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양말이 두꺼운 양말을 신고 오려고... 그래도 훨씬 이게 두꺼웠다 이 양말로도 안되겠다 그치? 이거 신어야겠다 절대 바래이 역사 160도에서 견뎌야 되니까 오늘도 160도 도전하십니까? 아 160도 해야 돼요 너무 아픔이 심하게 올라서 헤라엄마음씨 왕이 때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을 안 하려고 어쩔 수 없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조상의 아픔이 올랐어 가해할 수 밖에 없는게 너무 아파서 인정 안하니까 가해자가 돼버렸어 인정을 해야 가해자에서 벗어나는데 그거 해야 헤라엄마음씨 왕이 오는 아기들이 가해자 아픔이 너무 커서 인정 안하는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잖아 이해해주려면 이게 빠져야돼요 그때 크라이오 영화 160도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어 죽지요 아픔을 안 느끼려고 이런 아기들이 얼어 죽지요 얼어 죽지요 얼어 죽지요 즉사 즉사할 때 고통이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크라이오 할 때 엄청 막 얼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헤라님은 과연 오늘 약간 오벙 해줬어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좋다는거죠? 길을 가다 연예인은 생각도 없이 만났어요 어? 뭐지? 어? 뭐지? 어? 헤라님이 여기 안 일이시지? 그런거 있잖아요 자 헤라님 크라이오 하러 헉 들어가셨어요 장갑 끼시고요 헤라님 완전 장갑이 너무 큰거 같아 중순이 라인 영화 150점 얼어 죽는 아픔의 영가들이 다 오겠는데요 헤라님 헤라님 이 샷에서 제가 조금 더 올리면 안되겠죠? 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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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겠지? 좀 더 올리시면 눈눈 올라간다 계속 뭐해 안 돼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 올려주세요 하면서 재미있지 우리 아기도 지금 약올릴지도 하하하 우와 나 이거 트럴렉이 한판 있어 보여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어우 추워 영화로 내려갔어요 이제 영화로 내려갔어 네 아니 어제 우리 소외지를 놀라셨다고요? 잠시만요 아기 영화로도 있는데 아니 이 아기들이 난리를 안겨 선녀탕에 있는 선녀 선녀탕에 있는 선녀 선녀탕이 아니었는데 냉탕이 완전 크라이오 죽음의 선녀탕 헉 원탕에서만 봤는데 저는 가습은 그저 응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죽음의 선녀 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30 일단 여러분들에게 160을 찍었을 때 인증샷을 보여 드릴거에요 혜란님 지금 어때요? 춥죠 춥지않을 말라 그래 추워요 156.6 마이너스 159.2 160.2 찍었습니다 끝까지 왔어요 아그쵸 아그쵸 재밌어 선여탕은 못 가려가지고 선여탕이 지금 선여탕 선여탕이 혜란님 원래 이때 살려달라고 해야되는데 살려주세요 165까지 올라갔어요 165 인증 떨어져요 170 고장났어? 180 마이너스 180 인증 아니 왜그래? 80이 최고 최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셨죠? 혜란님 마이너스 180 80까지 찍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가시려면 혜란님처럼 80 80 마이너스 어르신이 가을하고 대구가 직사 80% 이제 양자열돔으로 양자열돔까지 크라이오에서 매운기를 뽑았으면 따뜻하게 해서 심장에 혈을 뚫어주고 양자열돔 양자열돔 따뜻해요 너무 좋아 크라이오를 하고 와서 더 따뜻한데 기운이 더 좋은게 있죠 그리고 양자열돔 그리고 이 양자열돔이 티비에 나왔다며 코로나 아 진짜요? 2주 동안 치유해서 줄어진다고 이게 면역력을 많이 높여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면 혈액순환을 많이 시키고 심장혈이 많이 뚫리더라구요 질환본에 보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심연과 질환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열등이 아픔이 센 남자분들 두려움 세고 무시당할 법 두려움 세고 이런 일을 하는거 뜨겁게 해서 아 크라이오에서는 얼어 죽이고 염에서는 쪄 죽이고 쪄 죽이고 쪄 죽이고 자 여러분 혜라님 코스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10입니다 10 여러분들 영체방에 오셨을때는 혜라님 코스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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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제 끝 끝 안녕히 계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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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끝 끝